아 으 으 아빠 예 작년부터 왜 관제가 들어와 안 돼요 예 이미 그 관제는 좀 저는 끝났다고 좀 봤는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옵니까 예 뭐와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방심을 하고 있잖아요 방심을 했는데 그게 숨을 숨을 또 올라와 정리가 됐다 생각을 하잖아 예 근데 거기가 그니까 예를 들어서 볼일을 보고 닦으면 어 개운해야 되잖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 근데 뭔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하나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 했다라는 거죠 이제 뭐 민사적인 게 좀 뭐 남은 게 있긴 있는데 어 그게 지금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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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여기에서 방심할 틈을 그쪽에서 노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빠르겠다 어 그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빠가 작년 어 마흔 네 살부터 예 마흔 네 살부터 내가 운을 봤을 때 마흔 네 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응 근데 마흔 네 살부터 내가 운의 변화가 분명히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 그러면 뭐냐면 인간의 인간의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격이고 내가 금전에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격이거든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분명히 찍혔었어야 돼요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 분명히 찍혔었어야 되고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정말로 어 사람들로 인해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게 빠르겠다 매장이 될 뻔 했어요 어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아빠 분야에서 내 이름 석자라는 게 매장이 될 뻔 했다고 어 그만큼의 운이 분명히 좋지 않은데 어디로 이사를 하셨나요 지금 이사는 안 했고요 아니 사업장은 어디로 이사를 하셨나요 지금 저는 이제 경기도 안양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군포시 쪽에서 왜 그러냐면요 예 사업장을 이장을 하면서 분명히 탈이 났다 지금 그러거든요 음 그 문서가 변화가 들어왔었어야 되거든요 음 아니면 뭐를 접었던가 아니면 뭐를 어 확장을 했던가 전에 했던 일들을 접고 다른 일을 이 일을 시작한 거죠 아 그니까 전에 하던 일을 접고 예예 그러면 이걸 확장을 한 거네 예예 그니까 바꾼 거네 그렇죠 전혀 틀린 방향으로 한 거죠 그 예전에는 제가 축산을 좀 했었는데 그게 마흔 네 살이야 바꾸기 시작한 어 그니까 바꾸기 시작한 지가 마흔 네 살 마흔 마흔 세 마흔 네 살 뭐 사십 대 중반으로 됐었어요 그쪽부터 예 근데 지금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거를 손을 대면서 머리가 너무 골지 아파 어 손에 돈은 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아빠는 분명히 심란한 일이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어 근데 이게 또 이동이 들어와요 음 아빠 운을 봤을 때 또 이동이 들어온다고 어떤 이동이라는 게 어 변화가 들어와요 음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거를 또 다른 분야를 뭐 추가를 하던 빼던 뭐를 하던 그런 변화가 지금 들어온다고 음 생각하고 있는 게 뭐 뭐냐고 어 근데 저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고요 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뭐 답답한 게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사십 대 초반에는 제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뭐 지금 관재원도 말씀하셨는데 어 그래서 저는 4년간 좀 안 좋은 데도 갔다 왔고 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저는 정리를 했다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민사 이제 형사소송은 다 끝났으니 음 이제 민사가 그때 이제 뭐 한두 건 있는 게 이제 좀 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어요 예 지금 뭐 한두 개가 왔는데 뭐 그거 민사니까 저도 이제 뭐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저도 한 4년 3년 반 그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미안한 말인데 이거 적 지면 돈으로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왜냐면요 아빠가 올해 올해 내가 돈하고 바꿔야 돼요 음 올해 내가 죽은 그러니까 어 내가 잘못 내 몸으로 칠래 돈으로 칠래 라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음 그러면 아빠는 목숨값하고 바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1억이 뭐 벌금으로 뭐 뭐 그 사람을 줘라 뭐 하라 그랬을 때 내가 1억 돈이 나간다 치면 음 내가 목숨값이 1억을 그냥 그 사람한테 저거 베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운이 아빠가 몸으로 치라는 운이에요 몸으로 치라는 운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몸을 안 친다면 내 돈으로 갔다가 쌩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고 그런 운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아빠가 나 죽었어요 하고선 그냥 어 꿈틀리지 말고 그냥 얌전히 그냥 상황에 따라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음 어 그래서 아까 내가 말을 끌어서 미안한데 네 돈을 이렇게 어 어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어 그렇죠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민사지만 이제 뭐 그게 이제 결정문이 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올해 진대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큰 그 소송권이 아니어서 음 작은 소액이어서 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예를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의 목숨값을 이미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올해 운이 어 막 내가 꽃이 피는 운이 아니라고 음 꽃이 져서 그 꽃이 진 거에 그냥 어 어 비가 와서 쓸려가는 운이라고 어 그랬을 때는 뭐 회사에다가는 뭐 이렇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운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몇 천이 됐던 몇 억이 됐던 내가 올해는 아무리 변호사를 쓰던 저거 내가 이길 건데 내가 저거 뭐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왜 졌지 딱 그런 운이라고 음 어 그러니까는 간제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 네 그랬을 때는 간제가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운이 4년이에요 음 아빠 운을 봤을 때 음 그러면 어 이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게 몇 년째에요? 음 음 이게 이제 뭐 벌어진 시기가 40대 뭐 초 중이었어 그럼 한 마흔 셋 넷 그러면 맞네 이제 4,5년이 이제 지금 지났으니까 음 그럼 올해 마무리를 쳐야 돼요 음 이게 올해 운이 마무리를 치면서 내가 돈을 땜빵을 해주면서 그 간제가 소멸이 돼야 되는 운기라고 음 그러면 올해는 천하 없어도 아빠가 짜질구려한 돈이 됐던 뭐가 됐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 음 그때 만약에 돈이 뭐 얼마를 내세 내주세요라고 법원에서 때린다면 변호사 쓰지 마시고 그냥 지불을 하세요. 그래야 아빠가 올해 운기에 내가 목숨값하고 바꾸는 거야. 그래야 아빠가 이게 한꺼풀이 벗겨 벗겨지는 격이에요. 운기를 봤을 때. 그러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아빠 운이 괜찮아요. 그 시기가 4,5년 동안에는 내가 정말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볼 수 있는 그 시기였을 거예요. 어 얼마를 얼마를 걸려있나요? 이거 지금 이제 뭐 다음 달에 6월 달에 재판 그 민사 결정 그거는 금액이 뭐 3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입니다. 그러면 난 5천 봤어. 그 전에 이제 너무 큰 것들은 이제 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해결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했는데 이제 뭐 짜질구라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좀 남은 건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지금 이 하는 일도 이제 저 명의로 이제 못 하니까 영원히 명의로 해서 이제 지금 한 3년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앞으로도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 이거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아빠 사업적 운을 봤을 때는 운은 들어와 있어요. 네. 사업에 운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풍파는 이미 겪었어요. 네.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어 자중이 되고 사업적으로 운을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네. 내년부터는 네. 내년부터는 나라 거를 나라의 거를 따야 되는데 철도하고에 뭔 상관이에요? 철도요? 네. 네. 철도 쪽은 저희가 뭐 그런 쪽 일은 안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국토부 쪽하고 이제 뭐 관 거 이제 뭐 구청 거나 뭐 이런 쪽의 일들을 도로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내년에 철도 쪽에서 무슨 또 제안이 오려는지 제시가 뭐가 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자꾸 나한테는 철도를 비춰줄 때는 그 철도 도로를 뭐 연결을 할 일이 있는 건지 그렇게 봤을 때는 아빠가. 간제건만 잘 해결을 한다 하면 인간의 풍파만 잘한다면 그래도 인정은 받으세요. 나라에서 아빠가 일하시는 거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어. 옆에 옆에 자꾸. 아빠를 갈구는 사람이 누구야. 갈구는 사람은 아니고. 자꾸 아빠하고 벽을 등을 찔려고 자꾸 지금. 그니까 아빠에 대한 거를 자꾸 끄집어낼 그니까는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있다 그래 지금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사람은 사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내년에는 일적인 면에서 사람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 근데 뭐 내면을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 괜찮아요. 운기를 보면. 응. 이거 접지는 않을 거 같아. 근데 이게 선생님 그런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어. 저희 이제 큰 명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응.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힘들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어. 이제 저랑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대표 자리 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뭐 대표 자리라기보다는. 응.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뭐 사업자명은 이제 어머니 걸로 다 돼 있지만. 응. 저거 이제 뭐 6대 4 비율 정도로 이제 제가 나눠서 이제 좀 드리고 있는데. 응. 어. 저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의지도 잘 되고 직원들 쪽보다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분이 뭐 저를 쉽게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다시 믿는 돋게 발등 지킬 일이 뚜렷하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을 하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있고. 그분한테 대표 자리를 주지 마세요 라고 무당 입에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나중에. 네. 많이. 어.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질 일이 뚜렷하게 있으니. 응.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도. 음. 사업 쪽에 오늘 봤을 때는. 밑밥을 참 많이 잘 이렇게. 도도 안 하셨고. 계단을 차근차근이 올라가는 케이스를 많이 타셨어요. 그래서 어.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지금 진행을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 인해 풍파는 이미 겪었고. 그리고 갔다 왔고. 갔다 왔었어야 돼. 이사주는 이미 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관이 안 되면. 경찰관이 안 되면. 어. 경찰서하고 친해야 돼요. 이사주가. 근데 아무래도 뭐 저희도 이제 뭐 도로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응. 관악 경찰서 쪽에는 이제 뭐 그런 쪽에 이제 협조도 많이 부여야 되고. 근데 뭐 저희가 공문도 이제 좀 많이 보내서 이제 뭐 도로 점유라든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경찰 분들하고 좀 이런. 많이 친해져요. 교류가 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 원래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실 때 그렇게 나오셨어. 차라리 경찰관이 되셨으면 내 이름 석자를 배지를 제대로 다시고서 그래도 뭐 티비에 뭐 나오시고 그럴 만큼의 갈록을 제대로 먹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갈록은 반 갈록은 먹는 거잖아. 반 갈록은 먹는 건데. 경찰관하고는 경찰서가 내 집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응. 사주가 그래요 근데 뭐 직업이 그렇게 됐다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시면은 솔직히. 내가 직업의 기복이 많이 심해져 그리고 지금 나이에 뭐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렇잖아 이거를 많이. 진짜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아 이 사주는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응. 근데 이게 선생님 보통 되게 보면은 이 사업체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데. 응. 이 뭐 물론 제가 점을 봐도 제가 운기가 좋아도 어머니 운기가 별로 안 좋으면은 그 사업체는 뭐 잘 이렇게 안 된다고도 뭐 다른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이미 뭐 사업자는 명의만 엄마 명의로 빌려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 몸은 이미 사업장에서 이미 밟았잖아요. 근데 내 운기가 안 좋은 시기를 이미 겪었어요. 그니까 이 사주가 운이 기복이 심해요. 깔아앉았다가 올라갔다가 깔아앉았다 올라갔다. 내가 그랬잖아. 경찰의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안 되면은 내가 도 아니면 뭐 해요. 본인은 진짜 도 아니면 뭐 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연관된 일도 하시고 그러니 운이 올해까지만 바닥을 쳤다고. 그러면 내년에 그 운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건 맞잖아. 근데 지금 하나하나 기반을 쌓고 있잖아. 그러면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봤을 때 새어나가는 게 드라든가 아니면 발주가 많이 들어오든가 그랬을 상황이 되면 아 내가 올해 운이 괜찮다는 말이 이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간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몸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머니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예 뭐 수술도 작년에 좀 받으셨고 지금 49년생이신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 운이 안 좋죠. 엄마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 그리고 2년 있다가 내 사업장으로 바꿀 일이 있어요. 2년 있다가 내 명의로 바꿀 일이 있다고. 저 걸로. 바꿀 일이 있다고. 2년이 2년 되면 내가 뭐가 이렇게 다시 바뀌어요. 2년 있다가 내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 아 그래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워낙에 저는 큰 부채를 갖고 있고 그게 뭐 은행권이나 모든 거에 예전에 이제 축산일을 하면서 좀 크게 했었어요. 일을. 그래서 이제 41억 부도를 내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아직도 그런 은행 쪽이나 그런 쪽으로 저쪽으로는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부채를 다 갖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데 제가 뭐 큰 뭐 진짜 돈을 해서 그걸 뭐 개인 파산도 아직 안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시작하면은 모르겠지만 다시 할 거예요. 예. 지금은. 다시 할 거예요. 하신다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주는 내 직업이 두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된다고. 투잡을 해야 된다고. 투잡을. 같은 그 일인데도. 저는 이제 뭐 시공보다는 이제 저도 시공도 같이 하지만 영업도 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뭐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2년만 2년만 잘 고비를 넘기세요. 2년만 잘 고비를 넘기면 운이 나쁘지는 않아.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쪽에서도 그래도 자리를 잡을 일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어. 그럼 선생님 저는 뭐 이렇게 건강이나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일은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앞으로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뭐 건강은 이나 뭐 제가 이제 아무것도 또 혼자인데 이제 예전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도 있지만 뭐 또 뭐 논현에는 또 새로운 또 뭐 그런 게 있는지 본인은 어 건강을 집어넣으면 전립선 음 그쪽으로 나는 안 좋게 들어와요. 음. 그러면 그거는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야 될 일이 뚜렷하게 있다. 음. 내가 그랬잖아. 올해 올해 내 목숨값하고 바꿔야 되는 시기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올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아무 이상 없으면 감사하지.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올해는 조금 음. 병원에. 수술대에 누울 수 있는 그 시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올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금 다 물려 있어요. 음. 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괜찮을 거 같아. 그렇게.